이제는 우리가 큰 죄악으로 죽을 수 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강동 역사하시니 오늘 뉴욕 교역 10년 하루에 만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뉴욕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백성과 또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뉴욕 온 교포들과 사랑하는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조피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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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